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필름 지은이 피아칼리슨, 옴기니 이현주님의 생각이 많아 우울한 걸까? 우울해서 생각이 많은 걸까?입니다. 책의 제목을 본 순간, 맞아, 나도 이게 궁금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생각이든 그렇지 않은 생각이든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맺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책 표지의 뒷장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각을 오래 할수록 좋다는 오해에 대하여, 라는 문장과 함께 적힌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뇌를 괴롭힌다. 우리는 사고 과정과 인지의 도움으로 답을 생각해낸다고 믿는다. 하지만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지식을 적용할 때 최고의 전략은 가능한 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답이 저절로 떠오르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라면 저절로 사라지거나 잊힐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 공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감하지 못했던 글들도 있습니다. 책 속에는 슬플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슬픈 생각에 대해 최대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감정이 저절로 잦아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책은 추천하는 글과 시작하는 글을 비롯해 일곱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머릿속이 늘 복잡하다면 2. 어차피 흩어질 감정 3.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4. 생각은 습관이다 5. 행복하면서 슬플 수 있지 6. 약물 치료가 정말 필요할까? 7. 이제 삶에 뛰어들길 그럼 지금부터 생각이 많아 우울한 걸까? 우울해서 생각이 많은 걸까? 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많아 우울한 걸까? 우울해서 생각이 많은 걸까? 피아 칼리슨 지은 이현주 옴김 파트 1 머릿속이 늘 복잡하다면 우울증에 시달리다 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울증에 타격받지 않는다. 우울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직접 우울증에 맞서 싸울 수 있다. 또한 우울한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게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믿기 힘들지도 모른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울증이 정서적 위기나 뇌에 있는 화학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는 우리가 우울증을 피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도 없다. 우리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관계없이 우울증은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확고한 의견이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몸과 영혼에 상처를 입는다. 위기와 패배, 아픔, 실망 등을 경험한다. 그리고 고통, 비탄, 두려움, 슬픔, 좌절, 분노도 느낀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우울증을 겪는 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사용하는 전략에 있다. 부적절한 전략을 쓰면 곧장 우울한 기운에 빠지지만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면 우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전략을 배워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이 전략이 바로 메타인지 치료다. 내가 내담자들에게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우울증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면 일부는 큰 부담감을 느끼며 그럼 이제 상태가 나아지는 건 오롯이 저에게 달린 건가요? 라고 묻는다. 처음에는 이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적절한 도움만 받으면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나타샤, 메테, 레이프, 베리스의 이야기를 소개할 텐데 그들은 6에서 12회의 메타인지 치료를 받은 후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메타인지 치료를 시작으로 우리는 마침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어린 시절의 경험을 얘기해야 한다고 믿는 아주 오래된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잔재를 떨쳐냈다. 그리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갖는 부정적인 생각을 미묘하게 더 현실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려는 인지 치료에도 이의를 세게 한다. 어린 시절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지 않는 메타인지 치료는 심리학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치료법을 활용한다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이상 끊임없이 자기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메타인지 치료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치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메타인지 치료를 기존 치료 형태와 반대된다고 여길 수도 있다. 상담을 받으러 갈 때 사람들은 각자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감정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아야만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메타인지 치료는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감정을 처리할 때 우울증의 증상이 일어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시간씩 부정적인 경험이나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얘기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애쓴다면 우리 자신을 우울한 상태로 몰아넣을 위험이 커진다.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거나 우울한 상태에 빠질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오래 곱씹게 되고 우울증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하고 사과하면서 이런 상태는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생각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오늘날 메타인지 치료는 우울증 치료에 놀라운 효과를 입증하며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국민보험공단은 일반적인 불안증세 치료법 중 하나로 메타인지 치료를 지침으로 삼고 있다. 곧 더 많은 국가에서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치료법으로 메타인지 치료를 권고하게 될 것이다. 사실 내가 메타인지 치료 분야에서 임상연구를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다른 연구원들과 심리학자들이 보여준 긍정적인 연구 결과 덕분이었다. 나는 메타인지 치료를 받은 70에서 80%의 사람들이 불안이나 우울증에서 회복되었다는 에이드리안 웰스 교수의 연구에 큰 영감을 받았다. 이는 인지 치료를 포함한 다른 치료법들보다 훨씬 높은 회복률이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결과는 주로 소규모 연구와 실험으로 얻은 것이었다. 나는 메타인지 치료가 내 상담센터의 표적집단에 적용했을 때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나는 박사학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웰스 교수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는 내 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하러 온 내담자들과 함께 이른바 유효성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즉, 나는 메타인지 치료의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었다. 우선 우울증 치료법의 효과에 대한 모든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생각이나 현재의 생활환경, 타인과의 관계 등에 중점을 둔 인지 치료와 다른 치료법들을 활용했을 때는 약 50%의 내담자가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머지 50%의 내담자는 그렇다 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웰스 박사가 얻은 놀라운 성과를 덴마크인에게서도 얻을 수 있을지 연구해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1대1 실험으로 시작한 후 이후에 대규모의 무작위 실험으로 실시되었다. 내담자들에게 나타난 효과가 단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이 치료를 받기 몇 주 전부터 참가자들의 우울 정도를 측정했다. 나는 동료와 함께 에이드리안 웰스 박사의 감독하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4명의 덴마크인에게 메타인지 치료를 시행했다. 4명의 참가자들은 처음에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였다. 5에서 11회의 메타인지 치료를 받은 후 3명은 우울증에서 회복했고 1명은 가벼운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 6개월 후 4명의 참가자들은 치료 효과를 유지하며 모두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고 이 실험은 현재 스칸디나비안 심리학 저널에 실렸다. 1대1 실험을 마친 후 나는 6년에 걸쳐 우울증을 앓는 174명의 덴마크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뉘어 한 집단은 인지 치료를 받고 다른 집단은 메타인지 치료를 받았다. 연구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다. 메타인지 치료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이었다. 치료가 끝날 때 메타인지 치료를 받은 환자의 74%는 무증상인 반면 인지 치료를 받은 환자는 무증상 상태가 52%에 불과했다. 치료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서 효과가 장기적으로도 지속되는지 다시 살펴보았다. 인지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56%로 그쳤지만 메타인지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74%는 여전히 우울증이 없었다. 내가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심리학자 로저하겐이 이끄는 몇 명의 노르웨이 연구원들도 우울증을 앓는 39명의 노르웨인을 대상으로 메타인지 치료의 효과를 연구했다. 이번에도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70에서 80%의 참가자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6개월 후 후속평가에서도 같은 수의 참가자들이 우울증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위의 실험들로 얻은 결과는 현재까지 메타인지 치료가 우울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란 사실을 입증한다. 인지 치료를 받는 사람이라면 만약 당신이 인지 치료나 다른 형태의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치료법을 지속하고 싶다면 이 방법이 각 치료법의 효력을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메타인지 치료의 원칙을 따르지 않길 추천한다. 메타인지 치료는 다른 치료법과 섞이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조절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리치료사들은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이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치료법은 환자의 마음에 쌓여 있다고 믿는 트라우마와 나쁜 경험들을 받아들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치료법이 반복되고 있을 때 에이드리안 웰스와 그의 동료인 제롤드 매튜스는 1990년대 초 수년의 연구 끝에 인간의 정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조절된다고 발표했다. 인간의 육체가 저절로 치유될 수 있듯이 정신도 마찬가지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육체는 상처가 나고 뼈가 부러져도 저절로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다.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흘러도 곧 피가 멈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상처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꽤 빠른 속도로 치유된다. 하지만 상처를 만지거나 긁고 문지르면 깨끗하게 아물지 않는다. 감염되거나 흉터가 생기면서 더 악화할 위험이 있다. 웰스와 매튜스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인간의 마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혼이나 사고, 화재처럼 불쾌하고 불행한 경험의 여파로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레 이런 경험에 집중된다. 과거의 불행한 경험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나 이미지의 형태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를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물론이고 비탄, 두려움, 슬픔, 실망, 분노에 사로잡힌다. 마치 넘어지면 무릎이 까지는 것처럼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한 직후에는 마음을 다쳐 고통스럽다. 무릎에 난 상처를 계속 건드리지 않으면 자연스레 낫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생각을 되새김질하면서 감정을 더 키우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저절로 치유된다. 생각이나 이미지, 충동 등이 가끔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붙잡아두거나 억누르거나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다시 사라질 것이다. 그 생각과 감정을 마음의 한가운데 두고 계속해서 꺼내어 보지만 않는다면 다 흩어질 것이다. 이 새로운 해석은 우울증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종지부를 찍는다. 인간의 마음에는 원래 스스로 치유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본다면 도대체 왜 인생의 위기를 겪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만 우울증에 걸리는 것일까? 마음은 세 단계로 작용한다. 웰스는 처리되지 않은 부정적 경험이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믿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정신질화를 앓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반하여 웰스와 매튜스는 다음의 질문을 제기했다. 만약 부정적인 경험과 생각 자체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울증을 유발하는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들의 연구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메타인지 모델로 이어졌다. 정서장애의 자기조절 실행 기능 모델은 마음이 세 단계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위 단계에서는 끊임없이 충동, 생각, 감정이 떠오른다. 우리가 이런 충동과 생각, 감정에 사로잡히지만 않는다면 이들은 일시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저절로 사라진다. 중간 전략 단계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전략을 선택하는 단계다. 상위의 메타인지 단계는 가능성 있는 전략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포함한다. 이제 각 단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하위 단계 생각이 떠오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뇌가 생성하는 자신에 대한 수천 가지의 메타인지적 신념, 충동, 생각, 심상, 감정, 기억에 타격을 받는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연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모든 경험과 만남, 사건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떠오른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랑했던 연인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당신도 모르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확신이 서지 않을 것이다. 과거 경험에 의해 자동으로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른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우리의 기분과 안녕을 결정한다.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중간 전략 단계에서 결정된다. 중간 전략 단계 사라지거나 반복되거나 이 단계는 통제할 수 없는 하위 단계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전략들을 포함한다. 이 전략에 따라 생각과 감정이 일시적으로 떠오르다 사라질지 아니면 우리의 의식에나마 계속 반복될지 결정된다. 반추나 걱정과 마찬가지로 생각과 감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생각의 흐름을 지속시킨다. 우리는 메타 인지 지식에서 선택하는 자발적인 전략을 활용하여 하위 단계의 충동을 의식적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면 이를 처리하는 전략은 분석이 될 것이다. 당신의 지성을 활용하여 사라진 열정을 설명하기 위해 당신의 지식이나 만남, 사건, 경험 등을 분석한다. 바뀐 게 무엇인지 질문한다. 어쩌면 직업을 바꿀 때가 된 것일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업계의 일을 도전해봐야 할까?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 만약 당신의 문제 해결 전략으로 해결책을 얻었다면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분석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숙고는 더 깊은 사색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고민하느라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뺏긴다. 과연 내가 다시 대학교에 다닐 형편이 될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전학해야 하는 건 아닐까? 메타인지 신념 단계 선택하다 우리가 충동이나 생각,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의지하는 신념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가지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개별적으로 다룰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떤 생각은 처리하고 어떤 생각은 처리하지 않을지 선택해야 한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면 내가 왜 해고당했을까? 라고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타당한 행동이다. 우리는 반출을 통해 그것의 의미나 원인을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출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도 한다. 하루에 두 시간 혹은 열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은 각자의 의지를 벗어난 일로 느낀다. 메타인지 신념은 우리가 반출에 굴복할지 아니면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느낄지 결정한다. 그래서 메타인지 신념 단계는 생각의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다고 믿는다거나 생각의 흐름에 대한 전략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지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나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 여성 내담자의 사례를 들어 셀프 R.E.F. 모델을 설명하려 한다. 그들은 아이들이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명절에는 어느 부모와 함께 지낼지 아이들이 직접 결정하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아버지와 지낼 때마다 매일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가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있는지 걱정했다. 이혼을 결심한 사람이 그녀였기에 과연 자신이 좋은 엄마가 맞는지도 늘 생각했다. 이 모든 생각은 자동적 사고로서 그녀 마음속 하위 단계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에 놀랐다. 매일 그녀는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자리에 앉아 신중히 생각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써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런 반추와 전략적 계획은 마음의 중간 전략적 단계에서 일어난다. 그녀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하루에 한 시간이든 열 시간이든 혹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생각에 빠졌다. 또한 충분한 시간 동안 생각했다면 이렇게 오래 생각하는 행위가 실제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이 덜 고통스러워지고 언젠가 사라지길 바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처리했다. 또한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자신이 좋은 엄마였다고 믿게 되길 바랐다. 반추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유용한 행위라고 믿는 이런 메타인지 신념들은 마음의 메타인지 신념 단계에서 발견된다. 모든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메타인지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메타인지 경험의 예는 설단 현상이다. 십자 말풀이를 하며 녹색 원석에 대한 단어를 떠올리려고 할 때 아, 분명히 내가 아는 단어인데 생각이 날듯 말듯하네 라고 말하는 현상이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그 단어를 알고 있지만 지금 생각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 이것은 비록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뇌 혹은 메타인지가 그것을 담고 있는 정보에 대한 기효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축적된 지식을 꺼내유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중간 전략적 단계다. 어떤 사람들은 집중 전략을 사용한다. 그들은 녹색 원석의 이름을 떠올리는 데만 집중함으로써 저장된 지식을 떠올리며 반추하려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생각해내기 위해 모든 알파벳을 순서대로 떠올려보는 더 체계적인 전략을 쓴다. 그 단어가 A로 시작했던가 아니면 B 그것도 아니면 C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전략은 우리 마음의 이 단계가 저절로 답을 찾기 위한 기억 보관소로 뛰어들 때까지 질문을 그대로 두고 가능한 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산책하는 동안 갑자기 떠오를 것이다. 옥이 녹색 원석이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이나 해결책은 대부분 우리가 오래 생각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게 아니란 것이다. 전적으로 메타인지가 우리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기 분석은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뇌를 괴롭힌다. 우리는 사고 과정과 인지의 도움으로 답을 생각해낸다고 믿는다. 하지만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지식을 적용할 때 최고의 전략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능한 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답이 저절로 떠오르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라면 저절로 사라지거나 잊힐 것이다. 연구를 통해 우리가 침울하거나 슬프거나 우울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반추하는 데 모든 정신력을 쏟는다면 슬픈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은 더 악화된다. 그러므로 떠오르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억지로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우울증을 초래하는 것은 불행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가 아니다. 연구를 통해 인지주의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주의력 증후군이 우울증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이란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발견함으로써 앞서 나온 질문인 만약 마음이 스스로 치유된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겪은 후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 답은 인생 위기와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는지에 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울증에 빠뜨리는 것이다. 인지주의 증후군은 일반적인 증후군에서 보이는 증상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증후군이 아니다. 이 증후군은 과도하게 사용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강화하고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네 가지 기본 전략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다. 네 가지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다. 반추, 걱정, 행동 점검, 부적절한 대처 행동, 한 가지 분명히 하자면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한동안 걱정하거나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에 지나치게 오래 중점을 둘 때만 우울해지거나 우울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네 가지 전략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매일 몇 시간씩 같은 생각에 잠기거나 끊임없이 걱정하며 자신의 기분을 계속해서 살피거나 잠이나 휴식, 알코올로 자주 생각을 둔하게 한다. 무언가를 과도하게 한다는 것이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이 보이는 특징이지만 그 행동이 무엇인지는 질병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은 다른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자주 반추하는 경향이 있고 불안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한다. 그렇다면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의미일까? 우리가 걱정을 자주 하거나 반추하는 습관이 있다면 자업자득인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정신질환을 앓는 것에 대해 누구도 죄책감을 느껴선 안 된다. 일부러 어두운 생각으로 깊이 빠지려는 사람은 없다.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각자만의 방식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발달된 고유의 전략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전략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부모나 존경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따른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파트너를 선택하거나 전공을 정할 때처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오래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모두 생각하는 데 쓴다. 우리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어떤 행동이 도움이 되는지를 배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주 분석적인 면으로 보상받았다면 삶의 다른 분야에서도 분석적인 행동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예를 들면 상담 치료처럼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전략을 배울 수도 있다. 메타 인지 치료는 우리의 부적절한 전략을 인지하고 그것을 적절한 전략으로 대체하기에 도와준다. 인지주의 증후군의 부적절한 네 가지 기본 전략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력을 만들고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감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사람이 이런 전략을 쓰는데 본질적으로 이 전략들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일을 반추할 때 우리는 이것을 성찰이라고 한다. 우리는 해고당한 이유를 성찰한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만약 아이들이 나의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염려라고 말한다. 이혼 후 내가 실제로 어떤 기분인지 세심하게 살핀다면 우리는 이것을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고 부른다. 이런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전략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가 전략을 통제할 수도 제한할 수도 없다고 믿게 될 때 발생한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적절한 자기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지나친 생각으로 우울증을 앓게 될 수도 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석하는 것과 12일 동안 곱씹어보며 계속 생각하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힘든 날에 더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거나 반주하고 걱정하는 행위를 완전히 하지 않아야 하는 걸까? 물론 그렇지 않다. 당연히 어떤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다만 깨어있는 시간 내내 생각에 빠져 있어선 안 된다. 같은 시기에 같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서로 격려하던 두 남성의 사례에서 인지주의 중후군이 얼마나 가변적인지 알 수 있다. 정리 해고 절차는 두 사람 모두에게 불쾌한 일이었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올라왔다. 내가 왜 해고당한 것일까? 경영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두 사람 모두 돈을 벌지 못해 아내와 아이들을 실망하게 한다는 느낌에 괴로웠지만 아내들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고 얘기를 들어주었으며 두 사람 모두 가족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남성의 행동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 명은 해고당한 사실을 끊임없이 곱씹는 게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추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답을 찾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늘 꼬리에 꼬리를 모는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이제 내 생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된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지? 예상할 수 있듯이 한 남성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인생의 다음장으로 넘어갔지만 다른 한 남성은 우울증을 진단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두 사람의 유일한 차이점은 반추하는 데 투자한 시간이다. 인지주의 중후군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반추 나는 왜 이럴까? 반추 반추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의미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되새김질 하다라는 표현이 나온 소의 위에 한 부분을 부르는 라틴어 단어 제1위에서 유래했다. 소들은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 음식물을 두 번 되새김질 한다. 우리는 생각할 거리나 개념을 이해하다 라는 말을 하지만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울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불면증, 기운 저하,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같은 우울증의 증상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생각을 되풀이하는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반추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반추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다. 반추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반추는 무엇을, 어떻게, 왜에 관한 생각으로 시작한다. 내가 왜 이러지?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 나는 왜 우울해진 것일까? 나는 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실수와 결점을 고칠 수 있을까? 걱정 잘못되면 어쩌지? 인지주의 중후군의 또 다른 전략은 걱정하기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걱정은 즐거움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다. 우리는 온갖 것에 대해 걱정한다. 라이스 푸딩이 너무 단 건 아닌지,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최근 운전면허를 딴 10대 아들이 운전을 조심히 하고 다니는지, 다음 감원 조치 때 해고당하는 건 아닐지,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지, 동료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등을 걱정한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건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정한 생각을 계속 곱씹을 때, 걱정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활동이 된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불륜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도 이런 연말 분위기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런 걱정이 비정상적으로 심해지면 심장 두근거림이나 지나치게 빠르게 뛰는 맥박, 현기증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불안이 심해질 때도 비슷한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나만 참여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이런 생각이 자주 사로잡혀 걱정이 많아지면 불안과 우울증의 증상을 겪을 위험이 있다. 오랫동안 마음이 울적했거나 우울했다면 이런 걱정이 머릿속에서 쳇바퀴 돌듯 지속되는 기분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그 걱정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한 적도 있을 것이다. 반추와 달리 걱정은 일반적으로 가설의 시나리오로 형성되기 때문에 뭐뭐하면 어쩌지?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울증 때문에 뇌가 손상되면 어쩌지? 가족이 나를 견디지 못하거나 아내가 이혼하고 싶어하면 어쩌지? 내가 영원히 괜찮아지지 않으면 어쩌지? 점검 오늘 기분이 별로네. 앞에 두 가지 전략과 마찬가지로 이따금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행복한지 슬픈지 낙담했는지 보살핌이 필요한지 느낄 수 있다. 유난히 더 슬퍼지거나 무기력한 날도 있지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기운이 나거나 기분이 한결 나아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기분을 살피는 행동이 장기간 울적하거나 최악의 경우 우울증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분에 지나치게 집중하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지 않아서 소파에서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잦은가? 조금 슬퍼지거나 조금 더 행복해지는 때를 하루에 여러 차례 발견하는가? 당신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가? 나는 오늘 기분이 어떤가? 나는 평소보다 더 슬픈가? 내 기분이 왜 이런 거지? 만약 자주 기분이 울적해지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아마 자신의 기분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다. 우울증의 초기 증상을 발견하려고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다. 어쩌면 슬픔의 시기가 온다고 느낄 때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보고 속도를 늦추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꽤 그럴듯한 전략이지만 일상의 다른 경험과 일을 할 시간과 기운을 빼앗기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그 결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 자신의 감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사소한 불규칙성을 느낀다. 내담자의 이렇게 점검하는 행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자주 기분을 관찰하는지 혹은 기분을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지에 대해 물어본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분은 역동적이고 나날이 변화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날은 그 전날보다 기분이 안 좋은 채로 눈을 뜨기도 한다. 그러므로 슬플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슬픈 생각에 대해 최대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감정이 저절로 찾아들게 하는 것이다. 감정은 숨 쉬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호흡하려고 애쓰거나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을 때 가장 잘 조절된다. 부적절한 대처 행동 다 하기 싫어 네 번째 전략은 부적절한 대처 행동이다. 여기에는 불쾌한 생각과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포함된다. 이런 부적절한 전략은 아주 흔하지만 과도한 반추와 걱정, 점검하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더 슬픈 생각이 들거나 더 울적해지고 우울증 증상을 유발한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적절한 대처 기제는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특정한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이 우울증의 원인이란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회피하려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생각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우리의 의식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긍정적이거나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려 노력한다. 우리가 시도하기 쉬운 접근 방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것이다. 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몇 번이고 화건한다. 이 전략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더 많은 생각을 일으킨다. 당신의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다. 기운이 없거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저녁 시간을 보낼 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이들의 사랑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스포츠, 박물관 방문,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처럼 우리가 평소 즐기던 활동이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던 경험과 관계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 우리는 당연히 슬프고 좌절한다. 슬픔과 좌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날 때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나는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길래 행복하지 않은 걸까? 무기력함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는 이런 전략으로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것은 반추에 대해 반추하는 것과 같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 우리의 전략이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려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처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바꿀 뿐이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반추를 덜 하려고 해도 불가능해진다. 평소보다 더 많이 자거나 휴식한다. 대체로 우울하거나 슬플 때 기운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날이나 그런 시기에는 더 오랫동안 쉬거나 자길 원한다. 기분이 약간 울적하다면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낮잠을 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기 자신에게 특별히 더 신경 쓰는 날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괜찮은 일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오히려 기분을 더 울적하게 만들거나 우울증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대응 기재가 된다. 매일 몇 시간씩 소파에 누워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거나 힘이 솟지는 않는다. 우울증을 앓거나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로함이나 무기력함을 느껴 최소한의 일만 한다. 물론 기력을 증강하기 위해 더 자거나 쉬려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의 문제점은 반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이상 자게 되면 오히려 더 피로하고 행복하지 않으며 슬퍼질 위험이 커진다. 약물이나 알코올로 우리 감정을 무뎌지게 한다. 정신없고 긴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와인을 한 잔 하거나 퇴근 후 동료들과 맥주 한 잔을 하며 긴장을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나 아픈 가족, 부부감 문제 등을 대응할 때 감정을 누그러뜨리려 저녁에 와인 몇 잔을 마시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이런 진정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다. 마리화나나 최악의 만드는 다른 약물처럼 알코올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지만 흥분 상태가 끝나고 나면 반추가 다시 시작된다. 사실 알코올과 약물은 더 부정적인 생각과 반추를 일으킬 뿐이다. 와인이나 마리화나를 끊을 수 없다는 두려움은 새로운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켜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는 알코올을 섭취할 때 반추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기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통제권을 알코올과 외부 세계에 넘겨주게 된다. 알코올과 다른 약물 등에 대한 환상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소위 욕망에 대한 생각인데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슬프거나 화가 나는 생각들을 대체할 수 있다. 갑자기 얼음처럼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들이켜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 시원한 맥주에 대해 공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실제로 밖으로 나가 맥주를 몇 잔 마실 가능성이 커진다. 욕망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는 우울한 생각의 유발뿐만 아니라 섭식 문제, 알코올 의존증과 싸워야 할 위험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상황이나 취미활동, 일하는 것을 피한다. 쾌활하고 기운이 가득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모임이나 파티를 열고 직장이나 아이들의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기운이 없고 울적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회활동에 참석하지 않으며 취미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한동안 사회적 모임의 참여 횟수를 줄이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이 전략이 지속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 마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바지에 오줌을 누는 것과 같다. 쾌적함과 보온을 위해 좋은 장기적인 전략은 아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생일 파티나 친척집에서 열리는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게 편하지만 이런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사회적 교류를 표함으로써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더 늘어날 뿐이다. 이제 파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티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기분이 상해서 당신이 항상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지 고민한다. 사회적 고립은 더 반추를 많이 하게 만들고 이는 우울증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사교 모임을 피하는 한 가지 이유는 타인의 행복을 보는 데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반추에서 벗어나기 위함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 그들은 나보다 잘났어. 나는 인생의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미래를 위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어. 이와 같은 생각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회피를 위한 묘책은 언제나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이를 통해 얻는 안도감은 일시적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방법은 우울증의 증상을 지속시킨다. 삶을 회피할 때 우리는 삶이 주는 도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지 못한다.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킨다면 기운을 나게 해줄 좋은 경험이나 만남, 사건 등을 놓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 휴식한다고 해도 그건 오히려 반추하고 걱정하고 기분을 점검하며 시간을 보내기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 뿐이다. 미래를 위한 계획 세우기를 회피한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한다면 아예 미래를 생각하지 않거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우울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를 회피한다. 타조처럼 모래의 머리를 파묻고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한 나는 괜찮다고 여긴다. 그러나 오랜 기간 현실을 도피한다면 문제는 점점 더 커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한 여성 내담자의 사례를 통해 인지주의 중후군 전략의 요소들을 설명하려 한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이 된 아들을 단호한 태도로 대하기 힘들어서 상담센터로 찾아왔다. 아들은 자주 엄마에게 연락해 도운을 요구했고 그녀는 장기적으로 아들이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곤 한다. 그녀는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이나 아들에게 도운을 주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두 가지 주제의 생각은 새로운 생각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에 갇힌 기분을 느끼며 이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얼마 후 불면증이 생기자 그녀는 수면 부족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화나 문자를 보내며 늘 아들을 감시하고 앱을 다운받아 자신의 수면 시간을 추적했다. 앱의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알려주면 그녀의 걱정은 더 커졌다. 그녀는 기분이 축 처졌고 각종 사교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기 시작했다. 반추와 걱정, 수면 시간 추적, 사교 모임 회피는 이 여성이 무기력하고 슬프며 만족스럽지 못하며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 내담자처럼 숙고하는 것은 꽤 평범한 일이다. 그녀의 아들이 공경에 처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되었고 그녀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문제는 깨어있는 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반추에 쏟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못해 아들의 부탁을 들어준 날에는 아들과 자기 자신에게 가한 해로운 행동에 대해 곱씹었고 아들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인 날에는 아들을 도와주지 못한 사실에 대해 걱정했다. 그녀는 메타인지 치료를 받으며 가장 큰 문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너무 자주 반추한다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배웠다.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반추하는 행위를 줄여야 했다. 그녀는 반추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으로 제한하자 기운이 더 생겼고 증상들이 완화되었다. 몇 주 후 그녀는 더 이상 엄마로서의 낮은 자존감이나 슬픔과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더 쉬워졌다는 걸 깨달았다. 생각의 방향이 나를 향할수록 통제력을 잃는다. 울적하거나 우울증의 증상 혹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인지주의 중후군을 구성하는 네 가지 전략이 즉각 눈에 띌 것이다. 몇 가지 전략은 단기적으로 진정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끔 여러 일에 대해 곰곰이 되짚어보는 것이 생산적인 반응처럼 보일 수 있다. 반추를 통해 즉각적으로 일의 기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한 친구에게 걱정을 털어놓을 때도 즉각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후 기분을 점검했을 때 기분이 조금 나아진 걸 발견하면 안도하게 된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촉발시키는 사교 모임을 나가지 않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의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고 대개 우울증의 어둠을 더 짙게 만든다. 오랜 기간 기분이 울적하거나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자신을 각별히 더 잘 돌봐야 하고 우울증의 징후를 제때 발견해야 한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에도 문제가 있다. 한 번 내면의 삶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면 기분이 아주 살짝 나빠질 때마다 새로운 자기충족적 반추가 시작된다. 기분이 왜 안 좋아졌지? 이런 다시 우울증이 시작되는 건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메타인지 치료는 반추나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제한하고 우리의 주의를 외부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울의 증상을 최소화하거나 사라지게 하며 우울증이 재발하는 사람의 경우 재발하지 않게 해준다. 우울증을 지속시키는 기제를 바꾸려면 무엇이 인지주의 증후군을 일으키는지 알아내야 한다. 여기가 조금 복잡해지는 단계인데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내면의 통제체계에 있는 신념과 가정들을 의미하는 메타인지 신념이라고 부르는 곳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이런 신념과 가정은 생각과 사고 과정에 대해 우리가 믿고 아는 것과 관계에 있다. 연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다음 다섯 가지 메타인지 신념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음의 신념들은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하고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성향을 갖게 한다. 나는 내가 반추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메타인지 신념은 인지에 관한 것이다. 반추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블랙홀에 빠지듯 생각을 되풀이할 때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생각에 빠졌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생각에 잠긴다. 생각의 흐름에서 깨어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나 주변 세상을 의식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생각에 자석처럼 이끌려 몇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반추는 통제할 수 없다. 똑같은 생각을 되풀이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해도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생각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반복하는 데 쓰는 시간은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다. 반추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며 올바른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동기부여 없이 행동할 수 없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동기부여가 되었을 때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월의 어느 흐린 월요일 아침, 따뜻한 이불 안에 머물고 싶은 엄청난 충동을 모두 느껴보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충동을 느껴도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불 밖으로 나가기 정말 싫지만 여전히 침대에서 나와 일하러 간다. 어떤 사람들은 이불에서 나와 문 밖으로 걸어나가기 위해 동기부여가 될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욕망 없이도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기분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을 고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나는 반추를 통해 해결책과 답을 찾을 수 있다. 반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결정하는 네 번째 메타인지 신념은 우리가 생각을 곱씹으면 득을 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만약 반추가 우리를 문제의 해결책과 답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내 상담센터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생각을 되풀이할수록 더 창의적이고 현명해진다고 믿는다. 괴로움을 덜기 위해 한 시간 동안의 상담을 통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생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때 그들은 양가 감정을 느낀다. 우울증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생물학적 질병이다. 다섯 번째, 메타인지 신념은 우울증이 생물학적 혹은 유전적 질병이라는 널리 퍼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뇌결함을 갖고 있거나 신경 절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부족하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통받을 뿐 아니라 유난히 남들보다 예민하거나 감정이 풍부하다고 믿는다. 질병이 뇌적 결함에 의해 발생한다거나 자신만의 특성 때문이라고 확신하면 자신이 사실 건강한 사람이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생각을 덜 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을 뇌의 탓으로 돌리거나 독특한 유전적 특성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통제력을 회복하는 방법 어떤 내담자들은 메타인지 치료를 시작할 때 자기는 반추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생각이 떠오르면 저절로 관심이 거기로 쏠림으로 생각에 쏟는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다. 우울증을 뇌의 결함으로 인한 질병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뇌 기능이 아니라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만약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책을 계속 읽어나가며 메타인지 치료를 시도해보길 바란다. 당신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우울증 증상을 사라지게 하고 많은 경우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메타인지 치료를 받는 동안 당신은 다음에 다섯 가지 메타인지 단계를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의 촉발 사고와 반추를 인지하여 제때 개입할 수 있다. 당신은 반추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일과 관련된 문제든 개인적 문제든 우울해지는 것에 대한 걱정 혹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서 오는 문제든 반추가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내려놓는다. 당신의 기분과 관계없이 계획된 일정을 고수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당신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당신은 우울증의 유전적 희생자가 아니며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일반적이고 무해하다고 믿는다. 메타인지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내담자들은 자신을 가로막던 신념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다. 내담자들은 반추하는 시간을 줄이고 울적하고 우울한 기분을 예방하고 벗어나는데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물론 메타인지 치료가 삶의 고통이나 슬픔을 막아주진 않을 것이다. 슬픔이나 갈망, 고통은 모두가 겪는 감정이다. 그러나 치료를 통해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고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